에이 요 레이디 산채넘벨 준비를 가득 살면 부를게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아... 죄를 사러 왔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산 거 아닐까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해서 당하기만 하는 어이가 없구만 이 나쁜 녀석 제가 다 시킨 것 같아요 이 나쁜 자식 어 감사합니다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넌 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지 마! 감사합니다 가지 말란 말이야 이 나쁜 자식 어우 여기까지 더러워지는 것 같구만 세상엔 참 나쁜 사람들이 많군요 오셨는지요? 오셨는지요? 친구님 네 제가 구할 게 있습니다 투과하시면 안 될까요? 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구하십시오 제이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이홉이요?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혼일인가요? 아닙니다 말입니다 켄터그루스인가요? 아 아닙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친구가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가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본인 춤 실력이 어떻길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본인 춤 실력을 한번 봐야지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이나요? 아니 아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대 마음 마음 대 마음 텔레파시 잠시만요 네 네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춤으로 술 먹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이 춤으로 그 친구 옆에서 춤을 췄습니다 혹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거 굉장히 좀 중범죄인데 그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봤어요 내 춤? 아 아닙니다 이거 뭐 잠시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 뭐? 신부님 아 네 제 평소에 팩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팩맨인가요 그러면? 팩맨인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기가 귀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팩을 저희 제가 같이 방을 쓰는 친구 있는데 윤기라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에게 집어 던진 거 아니지만 팩을 던졌는데 그 친구 얼굴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면 한 팩으로 두 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가요? 그거는 긴 열정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손을 맞잡으시고 네 그럼 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저는 랩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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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떻게 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너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랩몬스터 랩몬스터 좋아하세요?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너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해하시나요? 내가 물어봤던 질문이 많아, 근데 너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질문을 왜 물어봤던 것 같은데 뭐? 너는... 너는 포린아? 너는 포린아? 알겠어요 수아가 신부님 되시죠? 아닙니다 루이 윌리엄스 슈가 에람스 주니어 3세 신부입니다 뭐라 씨부리는 거예요? 신부님이 겁나게 이쁘실 줄 알았는데 털이 많이 나셨네요 신부님을 남자신가봐요? 아닙니다 좀 겁나게 허여한데 외국에서 오셨어요? 지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저희가 가끔 선물을 받잖아요 받죠 빤스를 받거든요 같은 모델과 같은 디자인 지민이랑 합의를 받죠 이름을 쓰자 예를 들어 오늘은 네가 입고 내일은 내가 입고 저는 RM이라고 쓰고 그 친구는 JM이라고 쓰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받잖아요 가끔 세탁을 하다보면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민이가 저한테 겁나게 하루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 왜 자기 반스를 입냐 어 제가 화를 냈어요 지민이한테 네 난 너 반스 절대 안 입는다고 사실 제가 몇 번 입었어요 아 남의 팬티를 그게 RM이랑 JM을 자꾸 빨다보면 이게 지워져서 사실 다 헷갈려요 몇 번 입었습니까? 22번 정도 입은 것 같은데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지민이한테 안 입었다고 정말 미안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이름을 써주면 제가 다시는 안 입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제가 죄를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민군에게 XXX 팬티 5종 세트를 선물하세요 10종 하겠습니다 10종으로 네 제가 사회졌으니 그럼 들어가 보시죠 일본어 수고자 아 아 일본인가요? 아 지금 한국인입니다 그럼 한국말로 하시죠 오늘 수고자 제가 좀 심합니다 어떤 수고자 김석진 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죄가 크게는 안 되는데 재밌나요? 너무 가겠습니다. 네. 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왔어요. 민윤기라고 있습니다. 재밌나요? 그거 안 봤습니까? 아니, 들어보죠 일단. 민윤기 그분은 일단 죄가 좀 심합니다. 중죄 좀 있는데. 중죄, 어떤 죄를 지었길래?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렌징 폼으로 이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수건으로 닦았는데 칫솔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변기 안으로 들어갔지 말입니다. 씻으면 되지. 어쩐지 칫솔이 마를 날이 없더라니. 하하하하 한 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없던지라 잘 안 씻어서 그게 좀 중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 죄를 중지시켜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미가 없으니 얼른 가세요. 아 참 그렇군요. 가시죠. 알겠습니다. 콧구멍도 칠했는데 콘셉트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네, 얼른 가시죠. 수관 씨. 진짜 재미없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왜... 성은... 옷을 안 입고 잖아. 네.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면 X con체로... 그렇게... 이렇게... 아 그렇군요, 되겠지. 덕후인 그거 불렸었는데. 와 뭐야 미쳐!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고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고아십시오 나중에 고아할 게 또 있습니다 또 뭐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뭐? 장난 아니다